연수구가 환경인식재고를 위한 2021 연수블루스카이 기후변화 대응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역량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연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영어로 진행하는 멘토링과 환경주제 스터디, 글로벌 캠퍼스 교수진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 고등학생들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